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을 포함해 지역별 서비스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탈시설 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사업 수행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으로 지역사회 자깃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기존 9개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서비스 수의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